또 아버님도 있을 때 잘하시라고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서 만들어봤습니다. 아버지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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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즐거우세요? 고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들 꼭 있죠? 더군다나 우리 전라남도 또 우리 목포를 대표하는 가수들은 참 많습니다. 그중에 저는 이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. 이분이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. 정말 트롯기에는 여왕이 따로 없습니다. 트롯기 여왕이라기도 감히 이분에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는 가수입니다. 가수 최유나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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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양문화축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동 100배, 희망 100배, 예양의 도시 목포에서 여러분들 멋진 추억 남기시기 바라고요. 요즘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노래 계속해서 미원도 미원도 들려드리겠습니다.